도큐마치아판 레코드사에서 출판을 해서 칼교방가 그리고 히로타쿠이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사랑받고 있지만 일본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분이 아니라 독도 홍보대사로서 일본에 가서 노래를 하면서 독도는 우리 땅이고 우리와 평화롭게 지내자라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연극배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평화의 밤에 첫 번째 무대에 어울릴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이해령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딱 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시간 되세요 안녕 너랑 그린 거다 색칠은 크지네 이 완성 꽃이 되고 말았네 뜨거울도 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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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대로 사랑 그림 다시 그려보네 밝은 노란 파란 꽃이 나를 유혹해 밝은 노란 파란 꽃이 나를 유혹해 잊지도 못할 꽃이 되려도 언젠가는 꽃이 우리라 사랑 많아가 죽을지라도 사랑 꽃을 꽃 피워보자 사랑은 꽃이 끓기만 하자 사랑은 우리 크림 그다 색칠을 꽃이래 이 완성 꽃이 되고만 하네 생활도 흘려 흘려 마음으로 사랑은 우리 크림 그다 색칠을 꽃게 밝은 노란 파란 꽃이 나를 유혹해 밝은 노란 파란 꽃이 나를 유혹해 잊지도 못할 꽃이 되려도 언젠가는 꽃이 우리라 사랑 많았다가 죽을지라도 사랑 꽃을 꽃 피워보자 사랑 많았다가 죽을지라도 사랑 꽃을 꽃 피워보자 사랑 꽃을 꽃 피워보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이혜령의 사랑 그림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혜령 가수 앞으로도 독도를 지켜주시고요. 일본에 가서도 유창한 일본어로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